Q. 양극재의 가장 많이 주목한 양극재는? 최근에 의외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양극재는 추후 삼성SDI 대형 공급 계약도 말씀드리겠지만 양극재는 좀 주춤한 반면에 그 외에 기타 전액이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일부 알리미늄 알바 업체들의 선별적인 덜 빠지는 소재 내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는 역시나 사마 알미늄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고점 대비 딱 20%밖에 안 빠졌고요. 그 말은 역시 신고가 영역이라는 거고요. 48개 실적 추정이 가능한 내년 내후년까지 25년까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8개에서 평균이 여전히 고점 대비 딱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50% 정도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아직 주가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극재가 전체적으로 양극재 5대 천황이 46% 빠졌고요. 원자재가 45% 빠졌습니다. 배터리 셀 역시 46% 빠졌고요. 음극재 도전재 47%, 전액 42%, 분리막 60%, 장비 54% 그래서 평균적으로 50% 여전히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마 알미늄, 그 다음에 TC 스틸, 이런 2차전지 소재 부품단에서도 약간 기타 소재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고요. 특히 알루미늄 밖 쪽이 강했다는 게 사마 알미늄만 최고가 영역을 기록한 게 아니라 DI 동일 역시도 알루미늄 밖, 어떻게 보면 사마 알미늄, 롯데 알미늄, 그 다음에 이제 DI 동일의 자회사 동일 알미늄이 3위 업체인데 3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18% 빠지면서 사마 알미늄, DI 동일 모두 알루미늄 밖 업체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양극재 5대 천황, 에코스모 신소재가 역시나 계속 지난달까지도 계속 전체 양극재 5대 천황에서 1등이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사실은 이 삼성 SDI 수주 계약 나오기 전부터 조금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246% 수익률을 회복하면서 양극재 5대 천황 중에서는 수익률이 제일 좋았는데 43조 계약 나온 거 치고는 너무 적게 오른 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여전히 에코프로비엠도 고점 대비는 46%나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더 확실하게 치고 가려면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LG 엔솔바의 수주를 기대를 했는데 삼성 SDI 수주 이거 금액 자체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계약할 당시의 금액은 똑같이 40조 대인데 10년 계약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5년 계약이란 말이죠. 연간으로 하면 거의 80조 8천억이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근데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게 신규로 그러면 원래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 기준 71만 톤 케파에 추가되는 물량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71만 톤에 대한 거는 시작에서 예상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지금 나온 계산으로 보면 헝가리 물량하고 헝가리의 유럽형 물량하고 국내 물량하고 합산을 딱 기존의 예상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예상한 케파를 채우는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추가할 물량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발이 엄청 대형 수주 계약인 건 분명한데 이 44조라는 계약이 그러면 케파 27년 기준 71만 톤 플러스 알파가 되면 여기서 엄청나게 치고 갔을 텐데 지금 71만 톤 정도 수준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71만 톤 24년도부터 전기차 안 팔려가지고 전기차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에코프로비엠 케파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연기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여지없이 삼성 SDI 44조 계약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27년 71만 톤의 케파를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문제는 플러스 알파인데 지금 삼성 SDI가 가장 보수적으로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에 굉장히 케파를 보수적으로 한 게 오히려 역으로는 성공한 케이스가 됐고요. 24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거는 스텔란티스거든요. 근데 스텔란티스는 아주 긍정적인 거는 삼성 SDI 물량도 있지만 LG 앤솔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앞으로 10개 이상의 신차를 낼 거기 때문에 이 삼성 SDI와 LG 앤솔에 사실은 양극재 추가 물량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양극재 업체 중에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츠엠은 여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직도 고점 대비 45% 빠졌고 포스코 퓨츠엠은 52%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2차전지 타이틀만 달면 다 올라가던 업체에서 이제 철저하게 차별화될 건데 그 와중에 포스코 퓨츠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비엠의 재무구조를 뜯어봐야 됩니다. 포스코 퓨츠엠은 마찬가지고요. 그럼 뭘 뜯어봐야 되냐면 실제로 저희가 회계사 될 건 아니니까 회계사 정도의 재무 상태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회사에 그 안에 순현금이 돌아야지 그걸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시설 투자도 하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은 플러스가 무조건 많을수록 앞으로 커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츠엠 모두 영업활동 현금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건 다행인데 자, 재무활동 현금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빚진 것들을 갚는 일종의 활동입니다. 그게 될 수도 있고 포스코 퓨츠엠이나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이 다른 어떤 금융투자 뭐 달러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가 있을까요? 금융투자 상품 ETF나 뭐 ELS를 산다든지 극히 적은 경우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빚을 갚는 건데 재무활동이 플러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어떤 빚을 갚거나 그 투자 관련된 상품을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반입니다. 플러스 됐다는 거는. 빚을 많이 갚는 측면에 있어서는 좋은 거고요. 본업인 외적인 투자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는 긍정적인 건 아닌 거죠. 외부에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 현금이라는 거는 플러스가 일반적으로 좋은 겁니다. 얘네 본업에 투자한 거예요. 본업. 그래서 영업활동 플러스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투자활동은 플러스가 다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좋은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커야지 당연히 외부에서 빚을 안 지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투자하면서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하는 건데 이 격차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금액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금액의 격차가 포스코그룹과 에코프로그룹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꼼꼼히 따져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따져보냐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가지고요 규모를 보시면 돼요. 아 이 회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구나 근데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걸로 재무활동, 빚진 거를 갚고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훨씬 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건데 에코프로그룹이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에코프로그룹의 주식도 없고 포스코그룹의 주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보시면 종목명 70구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더보기를 누르시면 기업 실적 분석에 연간으로 실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하죠. 지금 7조 921억, 7조 2659억, 7조 5870억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7조가 넘는 금액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3550억, 마이너스 2186억 무슨 말이죠? 재무를 갚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은 6조 9천억, 7조 4천억 근데 6조 9천억, 7조 4천억 마이너스 6조 9천억 투자하고 7조 4천억 투자한 거를 영업활동 현금으로 충분히 남죠. 플러스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빼도 플러스예요. 다 플러스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를 보시면 포스코그룹이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저희가 조심해서 물론 에코프로도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죠. 오히려 또 마이너스죠. 25년도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죠. 그러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거기에 재무활동이 플러스라는 건 무슨 말이죠?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을 오히려 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직접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피추엠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차이가 또 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우리가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좀 사과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체크를 해보시죠. 이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재무구조가 나쁘다기보다 꾸준히 증가합니다.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2천억, 4천억, 6천억 굉장히 안정적으로 증가해요. 심지어 여기에는 삼성 SDI 그게 계약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게 4천억, 6천억대가 아니라 6천억, 8천억대로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6천억, 8천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은 얼마나 늘어나죠? 1조 1조 4백억 1조 1천억 가까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투자활동 현금으로 충분한 건 못하니까 이렇게 재무활동 현금으로 플러스 외부에서 차입해서 빌리는 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양극재 업체들이 역시나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중에 재무구조 탄탄한 회사들로 압축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재무구조가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성장 섹터에 있는 성장 기업들은 좀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한데 그 불가피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정도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에코프로랑 포스코랑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 BM이랑 비교했을 때 포스코 쪽이 좀 더 난 거네요. 재무구조가 훨씬 좋죠. 우량합니다. 그럼 또 지금 더 많이 빠져있고 네. 그렇죠. 주가도 포스코 그래서 제가 밸류엔이션 상으로는 단일 밸류엔이션으로 비교해보면 에코프로 BM이 더 싸요. 그건 뭐 인정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PER 기준으로 지금 한 80배 정도 나오고요. 포스코 퓨처 M이 한 120배 정도 나와요. 근데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 성장률을 보면 지금 되게 많은 기대를 하실 거예요. 삼성 SDI를 삼성 SDI 44조가요. 똑같이 5년으로 쪼개서 들어오면요. 8조 8천억이 매출이 잡히는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반영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24년보다는 25년에 더 많이 반영되고요. 25년보다 26년에 더 많이 반영되고 27년. 왜냐하면 24년 1월 1일부터 28년까지거든요. 26, 27, 28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영향을 24년도 실적에는 미치지만 아주 적게 미치고요. 뒤로 갈수록 포지션이 크니까 삼성 SDI 실적 개선 26년, 27년 엄청 가파르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24년, 25년으로만 면밀히 따져보면 포스코 퓨처 M의 실적 성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 M은 GM 물량 받은 거랑 삼성 SDI 실적이 24, 25 2030년까지지만 24, 25에 몰려있고 있는 실적 반영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있을 때 실적 가시성이 좀 더 높은 거는 포스코 퓨처 M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 SDI 물량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에코 프로 BM이 100% 가져가는 게 있고요. 에코 프로 EM이라고 해가지고 삼성 SDI 합작으로 6대 4로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분율만큼 나눠 가져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익이 더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 BM에 대한 대형 수주 계획을 꼼꼼히 면밀하게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재무구조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면 좀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을 보고 있고요. 장비주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장비주가 되게 주춤하거든요. 장비주는 수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장비가 먼저 발주가 나가니까 24년도에 물량 나간 거 24년 초 중반 대비해서 23년 하반기 나갔던 게 지금 수주가 일부 나오다가 약간 멈춰 있어요. 근데 그게 멈춰 있는 거지 취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비주, 중기 다 못 가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마치 전체 완성차 업체가 다 물량 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GM 일부 줄이고 포드 일부 줄입니다. 근데 GM하고 포드는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등수가 엄청 낮지 않아요? 떨어져요. 얘는 줄여봤자 사실 대세는 영향이 없지 않아요. 맞습니다. 많이 떨어져요. 우리는 주력이 뭐냐 진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주력은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테슬라,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볼보,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죠. 도요타 온다. 이쪽이거든요. 지금요. 스텔란티스는 24년 아마 스텔란티스의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제일 커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10개의 차종을 신차를 내세고요. 하나도 물량을 안 줄였어요. 10개 이상 신차 내는 데는 스텔란티스 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 지금 당장 발등이 불 떨어진 게 지금 테슬라 모델 중에 하나가 CETL 중국에서 생산돼서 하는 거 있잖아요. 3,750불 보조금을 당장 못 받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일부 LG엔솔 물량으로 상당히 많이 대체될 거라고 봅니다. 파나소닉이나. 폭스바겐하고 볼보는 물량 안 줄였거든요. 아, BMW도 있네요. BMW, 볼보, 폭스바겐 있는데 자, 이쪽은 어디 포지션이죠? 폭스바겐은 소위 말해서 중소형도 잘하고 하이엔드, 럭셔리도 잘해요. 근데 볼보랑 BMW는 럭셔리 포지션에 가깝죠. 경계 영향 덜 타잖아요. 그래서 BMW, 볼보에 아주 막역한 데가 삼성 SDR입니다. 폭스바겐은 LG엔솔, 삼성 SDR 다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 주신 대로 GM로 인해서 타격이 있는 데는 LG엔솔 포드로 인해서 타격이 있는 데는 SK온인데 심지어 아주 좋은 기사 나왔죠. 지금 그 FEOC 아시죠? 해외기업우려집단 해외우려집단 FEOC 관련돼서 가장 타격을 입을 거라고 예상했던 데가 SK온이거든요. 양극재단에서는 LG화학이고 왜? FEOC 관련돼서 얘기한 게 합작법이니 지분율을 25%로 낮추면 IRS의 오케이 25% 이상 되면 오케이 못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중국회사 지분 북한이란 러시아입니다. 근데 중국 관련돼서 지분율 합작 괜찮아 근데 지분율만 25% 낮춰 이걸 엄청 또 부정적인 이슈로 양산했는데 지분율 그냥 사면 돼요. 그거까지 다 배터리 셀업체 소재업체가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려되는 데가 SK온 LG화학 포스코 퓨체 뭐 에코프로비움 이 정도인데 지분 다 사면 되는데 가장 크게 지목됐던 게 SK온인데 SK온의 주력이 어디죠? 포드잖아요. 근데 포드가 CETL하고 되게 막역한 지금 북미의 공장지어가지고 심지어 F-150 라이트닝 플러스 아주 유력하게 그 잘 팔고 있는 게 머스탱 마하 2라는 완성차가 있거든요. 이것도 LFP로 바꾸려고 했어요. 왜냐 이거 잘 그 카이니케 양극제 3원계 배터리 쓰는 거를 근데 이걸로 LFP 배터리로 바꾼다고 했는데 LFP 배터리를 바꿔도 만약에 미국에서 그 FEOC 규정에 만족하면 상관이 없게 됐는데 그 완성차 아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어도 소재 양극제 음극제 전의 분리막을 중국산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 금지예요. 아 그거 무슨 핵심 강물 맞아 핵심 강물하고 부품인데 잘 아세요. 역시 핵심 강물은 25년부터 안 되고 당장 부품은 24년부터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거 쓰면 부품이든 광물이든 쓰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배터리를 미국에서 공장에서 생산한다 그래도 안에 중국산 부품 소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CATL은 전부 CATL이 국내 부품 씁니까 국내 소재 씁니까 안 쓰잖아요. 전부 중국산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드하고 CATL 이거 무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SK온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좋은 뉴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SK온이 오히려 FEOC 이것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오히려 혜택을 받을 걸로 반대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SK온 픽업트로 F150 라이트닝 픽업트로 너무 안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장을요 포드가 일부 가동 중단한 게 있었어요. 그중에 일부 물량이 포드 150 라이트닝 들어가는 물량이었는데 11월달 이거 지금 다 완성치가 아닙니다. 11월 아마 25일 까지 11월 25일 까지 F150 라이트닝 픽업 제가 오늘 확인해 갖고 왔는데 이거 전년 대비 11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 보통 전월 대비 이거 MOM이라고 하잖아요. 전월 대비 이게 줄어가지고 많이 우려를 양산시키는군요. 전월 대비로 20% 증가했어요. 그래서 월별 최고치 찍었어요. 4400대 F150 라이트닝 팔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F150 라이트닝 CAT 안 하고 SK온 미국 공장에서 하면 보조금 못 받는 거 우려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도 SK온이라는 강력한 합장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보조금 CATL하고 물량 늘리면 늘릴수록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SK온한테는 오히려 호재다. LG화학이 가장 큰 문제인데 화유코발트랑 잔뜩 지금 중국 한국에 막 합작 엄청 많이 해놨거든요. 당장 지금 세만금에 지금 1조 2천억 투자 드린 게 있고요. 양극재 구미에 6만 톤이 있는데 그래서 LG화학이 이런 거 다 예상해가지고 지금 지분율이 LG화학 51 화유코발트 49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25 넘어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4%의 지분을 당장 사버리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테슬라가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거에 미국에서 못 받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못 받는 겁니다. 중국산 부품을 쓰거나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쓸 경우에 다 못 봤어요. 그럼 테슬라에도 우리나라 게 들어간 당장 타격이 있죠. 그럼요. 테슬라에 지금 엘젠소 배터리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 4680 배터리를 가장 빠르게 양산할 게 엘젠솔로 예상되는데 엘젠솔로 강력하게 치고 가는 게 지금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에 상당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엘젠솔만 독점으로 주기에는 엘젠솔이 이미 너무 분명해서 케파가 많아서 삼성 SDI로 투벤더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했던 삼성 SDI가 잘 2013년을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삼성 SDI 물량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치고 오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성공했죠.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대단하네요. 삼성 SDI가 되게 소극적이고 맞습니다. LG 엘젠솔루션이 거의 세계 1등 맞아요. 엄청 케파 차이 3배 이상 차이나 그랬는데 그 격차가 25년 26년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미 SK온 물량은 25년도면 넘어갈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셀 업체들이 이 FEOC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핵심 광물자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한국 배터리 K배터리가 소재를 잇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관련돼서는 원천 배제한 사실은 FEOC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서 사실 주식시장이 무서워한 거는 불확실성인데 명확하게 이제 규정이 됐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대비를 해놨고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 CATL도 테슬라랑 꼼수 CATL도 포드랑 꼼수 BYD 아니면 고션 하이테크도 꼼수를 부렸던 거가 걔네는 얘기하죠. 100% 미국에서 하고 우린 로열티만 제공할 거야. 그거는 각각 공장이 있는 주정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허가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걸 다 조사하면 전수조사하면 중국 자본이 들어갔던 그게 나올 텐데 아무리 100%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지금 합작되어 있는 게 포드 CATL CATL 테슬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션 하이테크랑 일부 유럽 완성차 그거 돼 있는 것도 상당히 취소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법규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는 것도 호재고 그 다음에 앞서서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지목하는 게 전기차 수요 둔화 얘기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반쪽짜리 인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전기차 수요 둔화가 더 큰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선택 문제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 못 드린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소비자의 선택 문제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건 많이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전기차 전기세는 우리나라랑 중국만 싸요. 북미하고 유럽은 안 싼 거죠. 북미하고 유럽은 전기차를 끌만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어요. 소비자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첫 번째는 소비자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전기차 자체의 매력적인 모델이 일단 많지 않았어요. 신 모델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돼서 강제성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했는데 점점 강제성이 세져요. 왜냐하면 영국만 해도 당장 24년 내년이잖아요. 당장 내년에 22% 무조건 전기차만 생산해. 24년에 22% 25년 26% 26년 28% 계속 단계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영국이 하면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따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강제성이 점점 세져요. 그다음에 2026년 7년 기준으로 스테란티스랑 폭스바겐이 전기차만 생산 안 하고 휘발유차 병행 생산하면 내야 될 벌금이 1조 7천 원에서 3조예요. 그것도 강제성이에요. 생산만 안 해도 그냥 벌금 맞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세 문제 전 이게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기세가 약해지려면 친환경 있잖아요. 신재생 풍력 태양광 원자력까지 원자력도 지금 그게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인데 풍력 태양광 지금 찔끔찔끔해요. 막 엄청 성장할 것처럼 했는데 멈춰져 있긴 해요. 그건 인정해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되면 박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차보다 더 타격받는 건 이 친환경 쪽이 거예요. 풍력 태양광 이거 박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고 다만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는 풍력 태양광 주춤할 사이에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가 원래 원전 강이에요. 원전 강국이에요. 그래서 원전 키울 거예요. 왜냐하면 원전으로 하면 북미나 유럽도 전기세가 엄청 싸져요. 미국도 원전 최강국인 게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1등이고 글로벌 1등이거든요. 원전 설계 저는 이제 그쪽 관련된 업체 초대형 보일러 납품해봐서도 아는데 두산중공업이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1대 원총 글로벌 1대 원총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업체예요. 그리고 그 밑단에 프랑스나 독일 유럽 영국 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세 싸지게 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유럽의 원자력 업체가 커버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유럽이나 북미의 단점은 우리나라처럼 완벽한 대중교통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대중교통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거리와 거리가 너무 먼 거죠. 그렇다고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휘발유차가 점점 없어져요. 정부에서 강제해요. 그리고 휘발유차하고 전기차하고 또 아주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 화석연료 발전이랑 이 뭐죠? 태양광풍력 친환경이랑 그리드페리티라고 했어요. 친환경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의 단가 발전 단가 비용이 싸지는 구간 동일한 구간이 배터리도 똑같이 온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이 5만 4백불이에요. 테슬라 비싼 모델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하이엔드카 다 포함해서 5만 4백불인데 휘발유차가 거의 4만 7천불 4만 8천불이에요. 가격이 약간 차이가 엄청 똑같아 예전 같으면 불과 작년만 해도 이거 30%가 뭐예요? 40% 가까이 차이 났어요. 부족만 주면 안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싸서.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준 거예요. 배터리 가격에 페리티 구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거 까딱하면 내년에 연장 연기되겠다. 아 역전되겠다. 왜냐 4만 5천불의 전기차는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 지금.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LG 앤솔 배터리 쓰는 490, 510킬로 에키녹스가 3만 5천불 대예요. 4만 불 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만 5천불이 경계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4만 5천불 이하의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리고 10종 막 이렇게 스탈란티스 대표적으로 내면 스탈란티스 같은 회사가 막 10개 신차 4명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가 장난쳐놔가지고 이 전기차 관련돼서 중고차로 팔았을 때 중고차 가격이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막 들쑥레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차는 파면 웬만큼을 중고차 가격으로 받잖아요. 예측이 되는 거죠. 예측이 되는데 예측을 못한 건 워낙 테슬라가 회의 시가처럼 막 장난질을 쳐놓으니까 근데 테슬라가 그렇지 다른 차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에 신차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도 제 값을 받는 그게 올 거다. 그것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크죠. 왜냐하면 역대 전기차 나와서 올해 23년에 전기차의 그 감가상각이 가장 컸대요. 역대 최대 테슬라 때문에. 그렇겠죠. 워낙 테슬라의 영향이 컸으니까. 이번에 모델라이 엄청 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을 박살시켜놓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중고차 팔 때 가격은 별 차이가 없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뤄졌고 미뤄졌는데 내년에 다시 정상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의 중고차 가격도 한번 생각해보시라.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핵심은 이 배터리의 그리드 페리트 구간이 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안 산 사람들의 일부가 또 그 물량이 있어요. 당장 내년에 24년에 차를 사는 즉시 미국에서 보조금 7500% 지급해줘요. 사는 즉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맞물리면 이미 10월달에 그렇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전체 글로벌 전기차가 34% 증가했어요. 200만대 팔았고요. 10월달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입니다. 11월달은 제가 또 다음 12월 말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순수전기차가 역시나 30% 성장했어요. BV라고 하는 중국 27% 성장했고 미국이 55% 성장하다가 35% 줄었죠. 20% 줄었죠. 유럽이 7% 성장했어요. 7% 성장했는데 배터리 출하량으로 보면 LG앤솔 여전히 61% 성장했고요. BYD하고 CATL 만만치 않게 성장했어요. BYD하고 CATL이 CATL 같은 경우가 67% 성장했고 BYD가 100% 성장했는데 이거는 중국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BYD를 제외한 LG앤솔, 파나소닉, 삼성, SDR가 여전히 연간 성장률 30%대에서 40%대는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좀 줄었다 하지만 성장세가 줄어든 거지 절대 판매량은 올라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된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저도 좀 헷갈리는 게 저도 외신을 좀 봤더니 외신은 막 전기차를 막 뭔가 이렇게 더 확대하려고 하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많아요. 한국은 약간 도요타 하이브리드가 뭔가 선택이 옳았다 이런 뉴스 나오고 오히려 뭔가 전기차를 되게 뭔가 엄청 지연된 것처럼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건가 이게 또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론도 여러 가지 어떤 목적성을 띄고 방송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2차전지 공매도 잔고가 별로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조금 그대로가요? 포스코딩스 먼저 말씀드리면 이 표 띄워주실 건데 비중 자체가 그러니까 최고 맥스 찍었을 때 한 2.3%였는데 지금 1.75니까 좀 줄긴 했네요.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었는데 금액으로 치면 잔고 금액이 여전히 7천억대니까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3일 전 거니까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갖고 온 3일 전이니까 11월 30일 데이트합니다. 4.2%예요. 역대 최대 수준이에요. 금액으로 치면 1조 거의 1조 한 500억 정도 530억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에코 프로 만만치 않습니다.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고 에코 프로 비중 자체는 줄었는데 주가 올라간 거 내려간 거 감안해도 6.16%니까 절대 적은 비중은 아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나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보다 훨씬 많은 비중이고요. 전체 매매 대비 비중입니다. 그 다음 에코 프로 BM 5.56% 이것도 줄지 않았어요. 그 다음 엘지앤솔 엘지앤솔도 1.5% 정도가 최대인데 1.23%니까 금액을 치면 1조 3천억 그래서 상당히 줄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왜 안 줄지? 왜 안 줄까?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는 세력은 숏만 치진 않아요. 숏이라는 건 파는 거죠. 롱숏을 같이 하는 거죠. 롱숏을 같이 하는 거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종목이 예를 들어 있잖아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고 예를 들어 뭐 LNF를 좋지 않게 본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을 롱포지션을 잡고 숏에 LNF를 잡겠죠. 이렇게 하는 건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됐잖아요. 숏포지션 자체를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전략 자체를 반쪽짜리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로 숏을 더 치고 싶어도 롱숏 전략을 못 쓰니까 여기서 일단 신규 수요로 들어오는 게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최근에 11월 달에 200 거의 한 40만 주 들어온 물량이 있거든요. 240에서 270만 주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손실 중이어서 아시죠? 쇼커버하고 쇼스키즈는 다른 거 그러니까 손실의 증가폭이 커져가지고 이 손실의 증가폭이 커져서 급하게 쇼커버링 하는 거라 그 기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계속 이자 내면서 그 이자도 결국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자로 나가는 그 비용보다는 이 주가가 빠져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죠. 그렇죠. 안 파는 거죠. 굳이 급하게 이걸 쇼커버를 할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에코프로 보면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엔 포스코홀딩스 엘제앤솔 다 두 자릿수 이상 3개월 전 물량 6개월 전 물량은 이미 다 너무 수익 중인 거예요. 주가가 올라야지 쇼커버를 할 텐데 쇼커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매수 세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사는 거네요. 네. 개인 투자자도 이제 더 이상 질린 거죠. 고점대 60% 빠지니까 서로 눈치보기 엄청 하고 있는 건데 개인 투자자가 허겁지구 살 필요가 전혀 없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1위가 인버스라고 맞아요. 인버스가 더 많아졌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그걸 욕할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3년 동안 똘똘 뭉쳐보자 그게 엄청나게 균열이 많이 생긴 거죠. 균열이 생긴 거죠. 그게 큰 건데 그렇다고 지금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60% 빠졌으니까 싸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쇼커버 물량 들어오는 시점은 확인이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LG앤솔이 지금 1.2%인데 이게 급격하게 만약에 0.7이나 0.8로 줄었다? 그때 사도 늦지 않는 거죠. 근데 의미 있는 숫자가 전혀 아닌 거죠. 에코프로비엠 예를 들어 5.56%인데 이게 반 절반 이상 줄었다? 2.8이나 2.9%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그때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낫는 거죠. 공매도 잔고 비율을 보고 비율로 보시면 전체 매매 대비 비율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많이 했네 많이 환매를 했네 최소한 50% 이상 절반 이상 그때 사도 늦지 않나요? 그때부터는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붙을 테니까 근데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환매에 그런 추세가 없는 거니까 네. 없어요. 지금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다 그렇습니다. LG앤솔까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해주세요! guardian